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존 연구센터 이렇게 주구장창 먹는 모습만 나오는 먹방 영상이 아니고 수의사의 푸바오 검진 장면, 수의사의 치료 장면, 푸바오의 자는 모습, 사육사에게 푸바오가 케어받는 모습 같은 그런 다양한 푸바오의 입상을 영상에 담아주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푸바오를 관찰하면서 푸바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셨으니 그 마음만큼은 정말 너무도 감사드리고 일단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푸바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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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